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떨리지? 우리 처음 연애 시작할 때처럼. 당연하지. 우리 이제 처음 만난 거니까. 서진호 백설아가 아니라 정우진 박진경으로. 아님 이 자리에서 나랑 약속해. 나 버리지 않겠다고. 절대 백설아한테 안 가겠다고. 어서. 핑계대지 말고 약속해 어서. 안 그럼 나 가만 안 했을 거야. 죽어버릴 거야. 죽어버릴 거야. 감독님 제발 박 작가 사랑해 주세요. 우진 오빠 못 뺏어가게 감독님이 저기 집에 데리고 가라고요. 사람들 다 알아요. 감독님이 쟤 좋아하는 거. 형, 지금 들어온 거야? 아우, 술 냄새. 아니, 이 시간까지 도대체 누구랑 마셨어? 알 거 없어. 비밀이라 이거지? 딱 보니까 박진경 작가님이네. 같이 술 마신 사람. 그만 나가. 나 피곤해. 형, 내가 충고 하나 할까? 사랑은 양보하는 게 아니라 쟁취하는 거야, 형. 절대 양보는 안 돼. 뭔 소리 하는 거야, 인마. 나 씻는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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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, 씨. 아우, 씨. 아, 아파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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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감사합니다.